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드디어 2023 한종철 생명과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수능 생명과학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토대로 하여 이러한 이유로 생명과 커리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 가이드와 컨텐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생명과학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처음 수능 생명과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만점 1등급, 2등급이 의미는 등급이에요. 이러한 의미는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강사의 관점이나 표현 방식의 다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개념 스킬 논리 속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1등급, 2등급, 만점 즉 의미는 등급을 받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포인트이기도 하죠. 비유전 14개, 유전 6개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유전 6개 중에 유전 4개가 킬러입니다. 사실 이 공부의 시작점에서 누구나 만점 모두 맞추려고 공부를 하곤 하지만 9월 평가원을 끝내고 마지막 파이널 시기 때쯤이 되면 쌤이 이제 수강평이나 Q&A에 많이 질문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쌤 저는 이제 유전에서 어떤 걸 버릴까요? 가계도를 버려야 되겠죠? 어차피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읽지도 못하는데 돌연변인은 어떻게 할까요? 버리는 걸 고민한다고. 처음과 끝이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지. 왜 그런 것일까? 기본 문항 14개와 핵심 문항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험 시간은 30분이야. 우리 PD님 한번 여쭤볼게요. 가끔씩 수험생들이 PD님하고 티키타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수험생 입장에서가 아니라 PD님이 생각했을 때 30분에 20문제를 그냥 정독해서 읽는다고 하면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문제 푸는 게 아니고 20문제를 그냥 읽는 거야. 문제를. 어떤 내용인가 생각하고 읽어보는 거지. 그럼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저 PD님 계셔. 나 혼자 찍는 거 아니야. 30분이 더 걸린다고? 아, 그건 뻥이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냥 읽어보는 거라니까. 10분. 제가 이제 어떤 수험생한테 이걸 한번 주문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최근에 가장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출력해서 읽어보세요. 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집중해서 그냥 읽어본다라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1번에서 20번까지 읽어보시면 적어도 5분은 걸려요. 적어도. 우리 PD님이 10분이라고 후하게 시간을 쳐주셨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속도감을 마지막에 많이 한계로 느껴요. 시간 내에 어떻게 20문제를 다 읽어서 문제를 푸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전국 수험생의 약 96%의 수험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약 4%의 수험생만이 약이라 붙이는 거는 이론조는 4%인데 동점자 하면 뭐 4. 몇 프로 돼요. 1등급이. 약 4%의 수험생은 이걸 해낸다라는 거지. 뭔가 차별화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등급이 무엇이든 간에 의미 있는 등급을 막기 위해서 신경 써줘야 될 수능생명과학 30분 안에 20문제를 치러야 하는 이 극단의 시험에서 요소는 바로 개념, 스킬, 롤리 그리고 속도감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커리큘럼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생각하는 또는 수험생들한테 피드를 받으면서 쌤이 생각해 보았던 부분들을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생명과학에서 의미 있는 등급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 문항 14개를 실수 없이 속도감 있게 풀어내야 되고 결국은 유전의 고개를 넘어야 돼요. 저는 생명과학의 70% 이상의 공부량이 유전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능 출제 스타일을 봤을 때 유전의 고개를 넘지 못하면 의미 있는 등급에 도달해가 쉽지가 않거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단원들의 공부의 밸런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비유전 단원의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3개월만으로 완성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만 한다면 수능장 갔을 때 안정적으로 모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전은 달라요. 유전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야. 생명과학원은 총 5개 단원, 5개 단원을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 유전은 독립적인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단원은 뭔가 연계성도 있고 그런데 유전은 완성의 관점이 아니라 평가원 출제 스타일에 맞게끔 우리가 스킬과 논리를 체화해 가는데 노력을 하는 거지 완성의 관점이 아니라 평가원 출제 스타일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스키과 논리를 체화하는 노력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수험생들이 새롭고 낯선 유전 문제를 수능장에서 만났을 때 강사처럼 풀지 못합니다.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험생 다음 풀이를 구현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100% 완벽한 풀이보다는 수험생답게 문제풀이 시작 전 빨리 잡고 유형별로 문제풀이 루틴 빨리 떠올려서 정답에 근접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유전을 이해해 준다면 좀 더 현행평가원의 유전 출제 스타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분들은 가끔 가다가 샘 제가 어떻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제를 푸나요? 저는 시간내에 이렇게 문제를 못 풀겠는데요. 분명히 강사의 풀이와 수험생의 풀이는 달라야 한다. 강사의 풀이를 고지곳대로 다 따라할 풀이는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방향은 그래요. 그래서 저의 1년 커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편에서 사실 진짜 주인공은 강사가 아니라 수험생들이잖아.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강사들의 1년 커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사인 저는 컨텐츠, 강의 그리고 학습 방향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연간 커리를 들어주시면 되고 참고로 생투는 제가 추가로 차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생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설명의 순서는 내신 수능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PD, 준비되셨나? 잘 맞춰주세요. 먼저 전체적인 한종철 생명과학원의 커리는 개념 완성, 실력 완성, 만점 완성, 파이널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 완성의 단계에서는 총 4개의 강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문특강인 기초탄탄 두 번째, 내신 전용 강자인 완자 생명과학 그리고 순음 개념 강자인 철두철미 개념 완성과 철두철미 개념 완성의 스피드 버전인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강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력 완성에서는 우리가 문제풀이란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기출분석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MDGC 기출분석이 있어요. MDGC는 모든 기출을 좀 유치하게 이니셜 따 본 겁니다. 근데 한 번도 학생들이 물어보질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PD님은 저하고 자주 촬영을 했었는데 MDGC가 뭐의 이니셜인지 궁금해 본 적 없어요? 없군요. 모든 기출의 이니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MDGC 기출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버전에 나옵니다. 저는 이제 매년 수험생들의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의 피드백을 수강평이나 공지사항 같은 데서 공유를 하면서 열심히 경청하고 선생님 연구실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었냐면 샘, MDGC 전단원 말고요. 정말로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은데 저는 N수생인데 고3 현역이지만 이미 기출을 끝냈는데 어려운 부분만 딱 뽑아서 그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막전이 근육 유전 물론 근육도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에서 어려운 기출 문제만 핵심적으로 뽑아서 한 권 더 발행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올해 준비했습니다. MDGC 기출 분석은 전단원이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버전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료 분석의 기술 자료 분석의 기술하고 로직엔제가 분명히 실력 완성과 만점 완성이라는 단계가 다른데 종종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합니다. 샘, 자본기와 로직엔제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두 개 다 엔제 아니에요? 자본기는 엔제가 아니에요. 엔제치고는 그런 문제가 너무 적지. 자본기 같은 경우에는 강의용 문제만 80에서 100문제니까. 엔제가 아니에요. 자료 분석의 기술은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스킬과 논리가 매우 중요한데 철두철미 개념 강좌에서 제가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 학습과 문제 풀이를 위한 막전이 근육 유전의 스킬과 논리를 총정리를 해드려요. 개념 강좌에서 이미. 그걸 킬로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 개념 강좌의 킬로 로직 막전이 근육 유전의 스킬과 논리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으면 그것을 적용하고 훈련을 해봐야 되잖아. 그게 바로 자료 분석의 기술이에요. 자료 분석의 기술에서는 개념 강좌에서 전달해드린 스킬과 논리, 킬로 로직에 대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로직 엔젤은 여름쯤에 시작이 되는 건데 전범위 총정리 실전 문제 풀이에요. 그러니까 전범이니까 당연히 자분계와 중복되어 핵심 주제인 막전이 근육 유전에 대한 스킬과 논리의 체와 훈련이 들어가 있지만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지. 자분계에서는 정석적 풀이와 직관적 풀이 중에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긴 하지만 정석적 풀이에 좀 더 관점을 둡니다. 학습의 측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훈련의 시작인 거지 그 훈련을 완성하는 시기는 아니니까 반면에 로직 엔젤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 풀이, 당연히 수업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실전 문제 풀이 방식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궁금해하고 속도감 있는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론이 필요하냐에 대한 배움을 필요로 하기에는 시기이기 때문에 로직 엔젤에서는 직관적 풀이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컨텐츠와 강좌가 있는데 그게 바로 RGB라는 것과 만점 시퀀스라는 거예요. 시즌 1과 시인 2로 나뉘는데 RGB는 제가 피드백을 받았던 것 중에 현장에서 온라인 상에서 샘, 기본 문항 14개 내지 16개에 대해서만 모의고사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다른 영역에서 하품 모의고사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 전문항 모의고사가 아니라 기본 문항 14개 내지 16개로 이루어진 기본 문항으로만 이루어진 모의고사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기본 문항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거는 21년 12월이지만 이 연간컬을 주로 많이 보시는 시기는 22년이기 때문에 작년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작년에 현장 수학생들과 함께 이 RGB 모의고사를 시행을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엄청난 컨텐츠는 아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간지러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걸 이번에는 좀 더 완성도 있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교재로 나옵니다. RGB 시즌 1, 시즌 2로 나뉘어서 총 60회 분량이에요. 당연히 강좌 촬영합니다. 그리고 만점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16개 말고 4개에 대한 건 바로 뭐냐? 주로 유전이거든요. 유전은 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4개가 어려워요. 학생분들이 대부분 많이 포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유전 쪽에서 많이 포기를 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형질교배 누구누구 교배했다. 표현형, 확률, 유전자형 뭐 이런 거예요. 형질교배. 가계도, 돌연변이, 그리고 세포분열에서 더러 어렵게 나오는 부분. 이 4개거든요. 이 4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냐? 유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시작하면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원 출제 스타일을 다 적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제 스타일에 맞게끔 잘 따라가는 것만도 대단한 거야, 사실은. 유저는 1월에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개념 강좌의 경우에 학생들의 요청도 있고 피드백도 있어서 형강을 유전부터 시작해요. 사실 유저는 다른 단어를 배우지 않아도 독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거든. 유전부터 먼저. 근데 인강생들은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유전부터 제가 촬영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단어를 다 순서대로 촬영을 하지. 하지만 여러분들도 유전을 최대한 빨리 촬영을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유전을 1월부터 시작하십시오. 유전을 1월에 시작하면 수령장에서 유전 한 문제 정도를 남겨두고 19문제를 풀 수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 맞출 수 있다. 모두 풀 수 있다. 이건 사실 비현실적인 얘기거든. 3월에 시작하면 18문제를 풀고 2문제가 남아요. 그리고 5월에 시작하시면 유전을 5월에 시작하시면 17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고 유전 3문제가 남고 그 유전 3문제를 시간의 조여짐에 촉박하게 힘들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9월 평강 끝나고 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 서두에들 말씀드렸지만 가계도를 버릴까요? 도렌배를 버릴까요? 형질교배를 버릴까요? 다인자를 버릴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유전은 시작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돼요. 꼭 수능 개념 강의를 1단어부터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매우 독립적인 단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만점 시퀀스는 학생분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유전의 그 4문제 세포분열에서 다소 어려운 문제 그리고 형질교배 가계도 돌연변이 이 4문제가 한 세트가 되어 격일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총 60회가 준비가 됐어요. 시즌 1, 2 RGB와 만점 시퀀스는 언제 활용하면 되나요? 물론 각 강좌의 OTS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말씀을 드리면 개념 강좌 수강 후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부터 시작하셔서 총 5개월 과정이거든요. 9월 평가한 전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로직 엔제는 자분기 말씀드릴 때 설명해 드렸지만 여름 시즌에서 마지막 시기입니다. 하반기 때 전범위 총정리 엔제입니다. 문제가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텝 4 파이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점검이라는 게 철두철미 실전모의고사 시즌 3 마지막 버전의 부교제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피드백을 줬습니다. 쌤 내년부터는 최종 점검을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단독 강좌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단순히 그냥 알아서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쌤이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필요한 필수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그리고 올해 컨텐츠 중에 꼭 이 문제는 봐줘야 된다. 올해 기출 중에 꼭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이런 강좌에 정리해야 된다. 대신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니즈가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납득이 할 만해. 여러분들 바쁜 시기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단독 강좌로 최종 점검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철두철미 모의고사 시즌 1, 2, 3는 나오는 시점은 다르지만 파이널 시기 때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치를 저쪽에 한 겁니다. 시즌 1은 6평 전 시즌 2는 6평과 9평 사이 시즌 3는 9평 이후에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발행이 되고요. 21년과 마찬가지로 22년에도 시즌 1, 시즌 2, 시즌 3는 각각 6회, 10회, 10회로 26회가 준비되어 있고 RGB와 만점 시퀀스가 모의고사의 양으로 한다면 기본 문항, 핵심 문항 모의고사니까 각각이 이게 60회니까 80회가 넘는 분량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만점 커리큘럼에 대해서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질문 드려볼게요. PD님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소음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전체적인 흐름상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쌤 그래도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더 있어요. 제가 지금 공지사항에 뭘 올려놨냐면 생명과학 알쓸신잡이라고 해서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좀 올려달라. 그걸 각 강좌의 OT나 영강컬이나 또는 필요하다면 시기적절하게 생명과학 알쓸신잡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캐스트를 찍어서 꾸준히 올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각 강좌별 OT라는 게 또 있으니까 각 강좌별 OT에서 제가 필수로 개강시기 촬영기간 완강일정 업로드 교재와 강좌의 구성 수강대상 추천학습 분량 수강순서 컨텐츠를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궁금한 점들을 또 계속 올려주시면 보완해서 할게요. 그 다음에 2022 내신을 준비하는 고위수험생 수강가이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내신순음 이런 순서를 할게요. 먼저 내신을 대비하는데 쌤 저는 노베이스입니다. 라고 하시면 겨울방학 때 기초탄탄 듣고 완자생명과 가시면 돼요. 내신시험기간에는 좀 더 난이도 있지만 더 꼼꼼하게 확실하게 킬러 주제를 잡을 수 있도록 철투철미 개념 완성과 MDGC 전문한 기출문제집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부계제로 종종 EBS 연계계제 풀면 좋은가요? 풀면 좋아요. 특히 학교 내신에서 내신이긴 하지만 수능력 문제 많이 쓰시거든. 그때 이제 많이 쓰시는 게 EBS 수능특강 많이 쓰세요. 그리고 쌤의 서브노트라고도 하고 필기노트라 하는데 필기노트가 더 적절한 것 같아. 철두철미 개념 완성 강의에 강의 내용과 그리고 칠판에 쓴 판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필기노트 그리고 코어라고 하는 기본 문항 유형 정리집이 있어요. 물론 개념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시고 다 좋은데 빨리 갖고 다니면서 포인트만 쫙쫙쫙 뽑아서 볼 수 있는 기본 문항 유형 정리집이라는 부교제가 있습니다. 고위실력자 저는 이미 완자 한 번 띄었어요. 철두셀 개념 한 번 띄었어요. 센 강의는 아닌데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 선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위실력자 분들은 겨울방학 때 바로 철두철미 개념 완성 들으셔도 됩니다. 내신기관에는 속전석결 스피드 개념으로 빠르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MDEC 기출문제집으로 기출문제 하시고 EBS 수능 특강 활용하시면 내신 대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교제로 필기노트와 코어 핵심 정리집 이용하시면 되고요. 고위를 위한 컨텐츠 가이드에서 1년 동안 선생님 컨텐츠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이거 다 구입하지 마세요. 불필요하게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시간도 아깝고 기초탄탄 철두철미 개념 완성 교재 필기노트 기출문제집인 MDGC MDGC 전문항 있고 MDGC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이것만 고위 내신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면 돼요. 욕심이 나가지고 다른 것들도 기웃기웃거리는데 이거 나중에 고상가자 하셔도 됩니다. 지금 표시해드린 것만도 충분해요. 고위를 이제 2023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준별 수강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웨이스와 N수생 중에 4등급 이하 모든 커리큘럼을 순서대로 수강하시길 권하고요. 1월에 시작하시고 10월까지 매일 2시간 이상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와 저걸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목표 등급이 의미 있는 등급일 경우 2등급 이상을 맞아야만 한다면 받고 싶으시다면 5월에는 실모를 병행하셔야 되는데 5월부터는 한 주에 3회 정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 5월인지 알죠? 6월 평가는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 그리고 7월부터는 10월까지 라고 했지만 11월도 충분히 변형해서 하셔야 됩니다. 일단 7월에서 7월 이후에는 1일 1실모를 하시면 노웨어도 내가 작년에 4등급이었어도 작수가 1등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고3 실력자 N수 3등급 고3 실력자라 함은 고2 내신 때 개념을 충분히 한 거야. 수능 개념 수준으로 그리고 고3 기출도 핵심적인 단원인 3, 4단원을 충분히 소화한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고3 실력자인 거야. 그리고 N수생 중엔 3등급 이분들은 기본 개념은 잡혀있기 때문에 좀 갈등이 발생을 해요. 쌤 저는 이런데 고3 실력자인데 작년 그래도 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작수 3등급인데 너무 기초부터 하는 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냥 겸손하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곤 하죠. 이분들은 1, 2, 5를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3, 4단원 철철 개념을 먼저 들으시고 이왕이면 유전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시험 전에 그걸 여러분들이 6평전으로 보시든 아니면 고3이면 3월 4월 전이라도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을 한번 돌리세요. 전범위로 빠르게 그 다음에 MDGC 기출문제도 3, 4단원을 먼저 보시면 돼요. 보셨어도 고2 때 또는 작년에 3, 4단원은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많이 실력이 느셨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 기출문제에 답이 떠올라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학습하는 과정에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유전을 풀어냐. 어떤 방식으로 막전을 풀어냐. 과거하고 다른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풀어봐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커리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1월 시작하시고 10월까지 꾸준히 6평을 대비해서 5월에 주당 3회 7월부터는 1일 1실모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가끔 받아 학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학습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강의 수강 두 번째 수험생들의 자기공부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강의 수강만 많이 한다고 학습이 아니죠. 더불어서 밸런스 있게 자기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N수 중에 1등급 2등급 진짜 진짜 실력자들이에요. 철철 개념에선 킬로로즉만 들으세요.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에 수록된 킬로로즉만 들으시면 돼요. 이분들은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으로 6평전에 전체전을 한 번 빠르게 정리하시고 몰라서가 아니라 까먹은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MDGC 전단원을 구입하지 마세요. 핵심만 어려운 기출만 구성되어 있는 고걸에서 다시 한 번 6평전에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커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2월 시작하고 10월까지 꾸준히 하시고 5월부터 이분들은 1일 1실모가 가능한 분들이에요. 평균적으로 사설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회 이상을 평균적으로 풀어냈느냐 1등급 만점자들이 80회 이상이랍니다. 그게 불가능한 숫자처럼 보여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래서 4%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수생 분들은 유입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 들으시고 속존속글 스피드 개념 MDC 핵심만 하십시오. 그리고 자분기 로직 엔진은 꼭 들으셔야 돼요. 7월부터 끝까지 1일 1심 하시면 됩니다. 2023 컨텐츠 가이드는 앞서 내신 수험생들을 위해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수능을 위해서는 기초탄탄에서 최종 점검까지 전체적인 커리를 앞서 말씀드린 수준별 가이드에 맞게끔 수험생 분들이 따라가시면 돼요. 특히 코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년 진화를 하고 있는데 코어의 경우에 의견이 갈려 정말 불필요한 교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들은 이미 1등급인 분들인가요.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코어는 기본 문항 유형 정리집이기 때문에 이미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완성형의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코어는 기본 문항 유형 정리집이라는 거를 명심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명심하고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연간 커리큘럼 끝났습니다. 함께 볼 추가 영상 리스트를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타이틀은 생명과학 알쓸신잡을 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추천해 줬어. 탐구 과목 선택 가이드 어떻게 되나요? 탐구 학습법 어떻게 되나요? 2023 컨텐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쌤 제가 공지에 올렸는데 수강평에 올렸는데 이거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수하지마 이런 거야. 쌤 작년에 필기노트 정말 불편했어요. 그냥 스프링으로 딱 편하게 딱딱 펴지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작년에 아 로지겐지 자본기 책 너무 두꺼여. 쪼개갖고 좀 편하게 해 주시면 안 돼요? 모든 교재에 정답 해설집을 별금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게 현장 수험생들 또는 인강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계속 고민하고 계속 준비하고 계속 솜생 편의 입장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한테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지 않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의 양에 비례해서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지 말고 노력의 질과 노력의 방향. 즉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1월부터 꾸준히 해주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리고 매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점수에 만족하는 횟수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횟수가 더 많을 거야. 그럴 때마다 실패한 게 아니다. 시행착오다. 이걸 발판 삼아 진짜 궁극적인 목표인 수능에서 나는 대박이 날 거다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전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수능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이 아파요. 9월 평가한 이후에 조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요. 체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체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최소한의 체력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체 근력이나 또는 스트레칭 꾸준히 해 주시면 정말 점수에 큰 기여를 합니다. 점수를 항상 학습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실제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체력이 뒷받침 되어줘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한종철 생명과 커리큘럼 마무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올해 꼭 내신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